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OSEN 미야자키, 최익래 기자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 병사에게 KT 응원하라고 얘기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 화제가 된 귀순용사 오모씨 향한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다. 기적을 보여준 귀순용사. KT 선수단도 진심어린 박수를 보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겸비구역에서는 몇 차례 총성이 올렸다. 우리 군 초속 근무자들이 즉각 뛰쳐나가 확인했고 낮은 자세로 쓰러진 북한군이 있었다. 귀순이었다. 북한군 병사 계급장이 군복을 입은 귀순용사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귀순 저지를 위해 발포한 건 1984년 이후 33년만이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귀순용사 오모씨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즉시 이송, 중증 위상치료 전문가 이국종 교수에게 맡겨졌다. 이 교수는 아덴만 작전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관심을 받은 이다. 귀순용사 오모씨가 어느 정도 회복하자 이국종 교수는 한국 노래를 들려주거나 헐리우드 영화를 보여주며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고 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야구도 있었다. 이국종 교수는 22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가 어떤 스포츠인지는 알더라. KT 응원하라고 푸시했다고 밝혔다. 다소 의아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와 KT의 인연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국종 교수는 KT 1군 진입 첫 해인 2015년 수원 KT 위즈파크를 찾아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시구 등 별다른 행사는 없었지만 평소 스포츠광으로 잘 알려진 이 교수는 KT를 응원하며 경기 내내 관중석을 떠나지 않았다. 아울러 이국종 교수가 근무 중인 아주대병원이 수원에 위치해 연고지로서 명분도 충분하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가 한창인 KT 하지만 귀순용사 이야기는 선수단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김진욱 감독은 휴대전화를 통해 귀순용사가 JSA에서 총판을 피해가며 군사분 개선을 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김 감독은 처음에는 상관과 충돌로 홧김에 귀순한 줄 알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북한군 추격을 받아가며 내려왔더라라며 정말 대단한 용기다. 우리 선수단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격려를 보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어 김 감독은 어서 회차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된다면 경기장에 초대하고 싶다. 경기장에 찾아 시구를 한다거나 응원을 해준다면 선수들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이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홍성우도 한국은 좋은 나라다. 어서 회차해 우리나라에 적응 잘했으면.